그러면 이 전이와 전이차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전지를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집에 쓰는 건전지를 건전지에 하나 연결했을 때 0V란 말이야. 그랬을 때 전이는 1.5V 나오겠죠. 그런데 이 건전지를 또 하나 연결했어. 그럴 때 전이는 몇 V예요? 또 1.5V 올라가니까 총 전이는 3V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여기다가 전이 또 하나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또 1.5V가 또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총 전이는 0V 기준을 쓸 때 4.5V가 되는 거죠. 따라서 건전지 3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이는 4.5V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갖다가 등가를 그리면 우리가 보통 회로 접할 때 이 전압이란 것은, 직류 전압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기호를. 그러니까 이런 기호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압이란 것은 보통 회로에서 이런 기호를 쓴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전압 표시를 하게 돼 있죠. 1.5V, 1.5V, 1.5V 또는 묶어서 4.5V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전압은 몇 V예요? 당연히 4.5V가 얻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건전지를 직렬로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높은 전압을 얻고 싶을 때, 건전지 하나 썼을 때는 1.5V지만, 건전지 3개를 갖다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으면 4.5V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렬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우리가 높은 전압을 얻을 때, 대신 전압은 높아지지만, 이 건전지 하나를 갖다가 사용할 때 만약에 우리가 수명이 10시간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0시간 되는 거고, 얘도 10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높아지지만 실제로 건전지는 전부 다 10시간 동안 쓰는 거니까, 최종 수명은 결국엔 10시간이라는 얘기죠. 즉, 건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직렬로 쓰게 되면, 그 직렬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높은 전압을 얻고 싶을 때, 건전지는 하나하고는 약하니까, 건전지를 3개 연결해서 4.5V를 얻고 싶다. 단지 건전지를 쓰는 수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건전지의 직렬 접속일 때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전지 얘는 나란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같이 묶어서.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끼리.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끼리 연결해 쓰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건전지의 병렬 접속법. 그러니까 병렬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건전지의 병렬 접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전지 하나당 0V 길이 있을 때, 얘가 1.5V, 얘도 1.5V, 얘도 1.5V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총 전압은 바뀌는 게 없겠죠. 0V 기준을 쓸 때 플러스 극 쪽은 우리가 1.5V밖에 못 얻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로 쓰는 목적은 뭐냐면 전압을 높이고 싶은 목적은 아니야. 그러면 왜 건전지 갖다가 굳이 이렇게 3개씩 쓰나요? 하나만 쓰고 말지. 만약에 건전지 하나당 10시간을 쓴다. 그러면 얘가 10시간 쓰고, 얘가 10시간 쓰고, 얘가 10시간 쓰잖아요. 전압은 바뀌지 않지만 10시간에다가 건전지 3개를 썼으니까 총 쓰는 건전지 수명은 무엇이냐면 얘가 30시간이 되는 거야. 즉 용량이 늘어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건전지에 사용하는 용도가 회로상에서 직렬로 쓸 때, 그 다음에 병렬을 쓸 때, 그러니까 직렬을 쓴다는 얘기는 전압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병렬로 쓴다는 얘기는 전류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전압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건전지를 직렬을 쓸 때와 병렬을 쓸 때의 그 차이점, 용도상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야. 자, 건전지는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잖아. 항상 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에서 나오는 그런 전압은 우리가 직류예요. 그래서 지금 등가로 표현한 게 1.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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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 위에가 플러스극이고 밑에가 마이너스극이죠. 항상 이 극성이 안 바뀌는 거야. 즉 총 전압은 등가로 표현하면 1.5V 더 더진다. 이 그림에 대한 등가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회로에서.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